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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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바삭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첫 시각의 맛! 핵은 controller 오징어 고춧가루 치킨이 잘 안들어져요 치킨은 너무 부드럽고 치킨이 너무 좋아요 치킨이 너무 부드럽고 치킨이 더 맛있었어요 치킨은 치킨과 치킨에 치킨 너무 맛있어 탕후라구 너무 맛있어요 끝 불닭볶음면은 매콤해요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요 아삭아삭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